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이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지프 랭글러 2008 디젤 사하라 포도어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3년식의 주행거리는 16만 4천km로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전면 유리쪽 보겠습니다. 서치라이트 있고요, 전면 유리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굿렛 살펴보시면 역시나 관리 상태 괜찮습니다. 이어서 범퍼 살펴볼게요. 컨디션 쭉 확인해보시면서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보시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이드미러 볼게요. 컨디션 양호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전동 사이드 스텝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동도 아주 잘 되네요. 부어 쪽 컨디션 괜찮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살펴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네, 깨끗하네요. 이어서 후면부 볼게요. 휠 램프 깨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깨짐 없고요. 스페어 타이어 있습니다. 후방 센서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에 포일매트 깔아주셨고요. 깔끔하게 관리도 잘 해주신 거 확인했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보시면 전동 사이드 스텝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아주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부어 쪽 컨디션 괜찮습니다. 사이드미러도 양호하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6만 4,238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고 프루즈 있습니다. 이어서 앞쪽 볼게요. 보시면 ECM 룸미러 있고요. 뒷편에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네요.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 아래쪽으로 볼게요.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산 시트 있고요. 파트타임 4,6 이용 가능합니다. 컨디션 쭉 보시고 2열로 이동할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시트도 살펴보시면 손상 없이 깨끗하고 아주 푹신하고 좋네요. 바닥에 포일매트도 깔려 있습니다. 이제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커버 옆쪽으로 컨디션 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 접속량 있습니다.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살펴볼게요. 성능 점검 기록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도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지플 앵글러 2.8 디젤 사하라 포도어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친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